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two officials, Chuseo and Sayak, just arrived from the palace to supervise the ceremony. The two officials, Chuseo and Ch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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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seo. The two officials, Ch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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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seo. The two officials, Ch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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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seo. The two officials, Chuseo, Chuseo. Ch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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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seo. The two officials, Ch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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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seo. The two officials, Ch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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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seo. The two officials, Chuseo, Chuseo, Chuseo. Every decree of the Chuseo dynasty was published. 현재 사람들은 왕궁, 시웨이 군, 진군에서의 방광위을 배워복. 여러분이 보시고, 최선의 querer과일은 사라질한 것을 압박, 왕궁, 시웨이 군, 진군에서의 공차를 보며, 발행한 문의 제거 다행인만에 휴대폰을 배던 각종의 프리스틱을 위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ος전 시 때 온急의 성문을 마치고, 어급한 경우대는 왕궁을 서있는 장군의 경찰입니다. 대한민국을 거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앞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patrol, the royal guards are marching toward the gate to shift their turns. 대한민국의 관광을 하여 우선 수단이 바다니는 관광을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독서공원에서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감독, 감찰하기 위하여 두 명의 관리인 주서와 사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아름의식이란 관속들이 상관에게 나아가 뵙는 일을 가리킵니다. 특히 군용군사들의 경우 무기나 군복의 저멸 상태를 확인하는 일까지 참아름식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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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수문장이 새로 구입한 신임 수문장에게 인물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문분 구성과 망의 내용 및 기본 우장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수문장과 수문군의 임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전달받은 후 신임 수문장의 회담部で 롱돌아가겠습니다. The chief gatekeeper on duty explains duty how the unit of gatekeepers is composed and their armament to the new chief gatekeeper on duty 신용 수문장 신용 수문장 제셜 직지 수문군의 구성 及武装状態 신용 수문장 김수 수문장과 무인수 수문장에 인융 수문군의 구성 무소 정책을 설명합니다. 새로 덕수궁 수문장으로 구입한 김하녕이다. 궁궐호유의 압춘한 임무를 부여 받았으니 수문군들과 함께 목숨을 열고 이곳 덕수궁 전문을 수비할 것이다. 곧 조합의 시기 있을 거이니 부대원들은 복장과 무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소속 부대로 이동한 신임 수문장이 수문군들에게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수문군의 막중한 인권을 상기시키고 복장과 무기 갖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The new chief gatekeeper inspects arms and military uniforms of gatekeepers and introduces himself. The new chief gatekeeper 초음은 교류인식의 첫 번째 절차를 내리기시어로 나발, 나발 소리에 6번의 엉덩이 울리겠습니다. 초음은 첫 번째 절차를 내리기시어로 나발, 나발 소리에 6번의 엉덩이 울리겠습니다. 초음은 첫 번째 절차를 내리기시어로 나발, 나발 소리에 2번의 엉덩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초음은 첫 번째 절차를 내리기시어로 나발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챔하가 전달하는 선자는 궁궐 열쇠가 들어있는 약시암입니다. The Vice Commander, 챔하, is handing over the main gates key to the official in red uniform. 소문군 천샤, 이좌계 관광 중독, 시종유 공대 료수 등 료수샹. 료군의 챔하가 왔다시테일을 하코와, 궁궐 열쇠가 들어있는 약시암입니다. 궁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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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쌜 궹 확인 궁궐 열쇠 궁궐 열쇠 실패 아베 빠박 쭈 omn 중엄에는 부신부하 불식과 위장폐 인계의 인식에 있습니다. 중엄 includes matching 부신, a one-round tag divided into two pieces. 위장폐 is handed over after this process. alongside 부신 증거의 화이트 pistoup imHHes. 중엄 측은 부신과 위장폐 recognized Kö SEGA의 사망은 교대 의식의 세 번째 절차를 알리고 싶어도 스문분이 교대하는 순간을 알립니다. 나가 나갈 소리에 이어 두 번의 옹고가 울렸습니다. 사망은 세리번째 절차를 알리고 싶습니다. 사망은 저희 방향으로 연락 시의 세 번째 절차를 알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절차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를 알리고 싶습니다. 사망은 정리를 알리고 싶습니다. 시선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망은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시청방장을 만난 순라행연이 검행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교대의식을 마치는 예필의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식을 마친다는 뜻의 예필이라는 참아와 숨은 분들의 찬청이 있었습니다. 예필의식을 마친다는 뜻의 예필의식을 마친다는 뜻의 예필의식을 마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오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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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의 카카오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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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